바쁘게 다닌다. 뭔가 바쁘시고 또. 황금집 어디 가고 계세요? 네네. 어? 이거 뭐예요? 광주에 보류인마을? 보류인마을. 네, 보류인마을 있어요. 식단이나 미용실이나 많이 있어요. 바까. 바까가 무슨 뜻이에요? 바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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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как дела у вас? равно 3,3,4,4. 나แ cared 뭐야! 2 배 tries 4,5 миль 쿨 Мил升 Estate! и вамuju Increase! иBS ВCh воздух 有люимой 화장품을 판매를 하세요? 방문 판매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사월이의 수업을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사월이의 주인공을 하고 내게 사월이의 주인공을 하고 내게 사월이의 주인공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파 보여요 너무 아파 보여요 여기 남자는 미역을 사는다 네, 고마워. 이렇게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니깐 뀨은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помогает, 정보은 걸acial информацию. 그 다음 주에 저희는 도움드립니다. 그래서 디안을 연결합니다. 저희는 도움드립니다. 저희는 도움드립니다. 도움드립니다.